플레이시 때 이치방 압춘 나르 도고로가 이치방 일단 첫 번째 뭐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뭐 치왕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경기 시작 전 무조건 경기 어떤 경기든 시작 전 이 제일 어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 중에 그런 마음가짐 가장 커 갔지만 일단은 작년에 챔피언스 결승전 2차전 때가 가장 그런 마음가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시마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는 게 일단은 굉장히 큰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루고 싶었던 그때 감정이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큰 것 같아요 날르곤 larg0m족은 대단한 제압과 Gotland 공항팀 호그 브랜드 거의 올 때 더 이상 funny 플레이러스 도 π الي퍼만 그래 OLK랑 그리고 Ländern 자 reop bunge K리그에 다른 팀 저기uche 경기 이유 싶은 욕망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? 아 진짜 배고파 나 깜짝 놀랐어 갑자기 루타가 어 진짜 배고파 내가 한국어를 잘 알고 계시네 밥 먹었어? 아니 슨테는 K리그에서 캡틴이었어요 아시마에도 맑은 적이 없나요? 그렇습니다 캡틴이라면 저는 눈에 안 보여야 되는 선수면서도 어느 팀의 누구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캡틴 누구라고 떠올라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희생할 줄 아는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캡틴이라는 그런 존재가 한 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으면 좋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팀 하나가 그 선수 하나 때문에 움직인다면 팀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됐네 그만큼 희생을 많이 하는 선수가 캡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 이話을 듣기 마시다 캡틴이라는 게 의미가 너무 커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팀의 얼굴이고 그 팀의 마스코트고 그 팀의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인데 아무래도 그런 완장의 무게는 쉽게 채우기 힘든 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캡틴 마크를 찾았다 그래서 내가 뭐 기분을 잡고 내가 캡틴 마크 따라서 이게 아니라 이걸 닮음으로써 내가 더 많이 희생을 하고 더 많이 뛰고 더 선수를 존중하면서 경기에 임할 수 있냐의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,素晴らしい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세상의 캡틴이 전환하는 캡틴이 전환한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찧이 괴가하고 마크는 게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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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무거운 마음으로 도전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자, 그럼 다운도 질문 히힛이 지만되기 루트에 맞을 수 있는 의견은? 있으십니까? 특기? 네 특기인가... 재밌게 해주세요 面白い? 楽しくない? 難しいね、すんてさん。 재미없네요。 빨리 읽으셔야 되는데。 特技、難しい。 나의 특기? 일단 특기 첫 번째는 사람 놀리기. 두 번째도 놀리는 게 특기. 지금처럼. なるほど。 じゃあ俺の特技は何だろうな。 いや、難しいな。 次の質問いきましょう。 いや、若い時はやってた。 でも今もう31歳だから、来月31歳になるからもうやらなくていいかな。 俺の選手が好きな選手がいた。 これはいるでしょう。 やっぱり。 俺は1歳。 小さい頃は、というかもうやっぱりミツオさんとかずっと追っかけてきたんで。 引退しちゃいましたけど、好きでしたね、ずっと。 素晴らしいおじちゃん。 いつも私が、私が、あ、ミツオさん。 あ、すいません。 素晴らしいおじちゃんお願いします。 もともともとにもいじられてるので。 とにかいじられましたね。 大きな選手。 いつもいじられてるんだよね。 のは本当に大きな選手だったわ。 そのこともできないんだよね。 지금은 다시 치라고 못 쳐 손끝. 아 그거 다 읽은데 지금은 아마 다시 보면 힘들 것 같아요 한 25년 전이니까. 아 생긴 건 이래도 아 지금 안 돼 도레미파 솔러. 예 예 예 다 좀 연습을 해봅시다. 쓴 때가 피아노을 히켜라 마지 혼또는 거 같고. 다음 질문이요. 아 진짜 좋은 것 같다. thinkger, which child for you. 골목대장. 아니 아니예요. 근데 잘 안해서. 아 진짜 잘 안해서. 사실 잘 안해서IIine인거 같 bogus勢. 나의 두 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너무 커서는 못해서. 그리고 오신 자리인거 같기때문에 만났어요. 제가 잘 되나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어떤 애 익은 어떡하지? 그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벽랑은 겨울처럼 쉬고 아빠의 흥미로운 겨울처럼 아, 그렇군요 네, 죄송해요 처음에 여기 해 봐봤을 때 되게 여기 분위기 잡으면서 나 되게 무섭게 해줘가지고 무서운 애인 줄 알았어 무서워가지고. 갑자기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하네. 야. 거짓말 진짜 진짜. 무서워가지고. 저도 어릴 때 되게 조그맣고 되게 말랐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아노를 쳤던 그런 이력이 있어서 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축구를 하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피아노 시즌에 진짜 조용히 그냥 피아노만 치고 집에 가서 있고 또 피아노 치고 요것만 있었다가 진짜 축구공 하나 알면서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좀 성격이 되게 쾌활하게 많이 바뀌고 나이도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개구장이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뀐 거 같아. 가기다이장으로 나왔던 거잖아. 지금은 굴 묵대장이지. 지금은 지금은. 근데. 무서웠어요. 絶対嘘. それは絶対嘘. 진짜. 진짭니다. 오늘 조금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? 만족스러운 얘기부터 어린 시절에 피아노가 똑똑한 얘기부터 여러가지 얘기를 듣고 슨테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려타가 어린 시절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재미있게 지내셨지만 지금은 그런 엉뚱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좀 더 엉뚱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다음 게스트분들을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엉뚱한 모습을 사회자로서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절이 없지만 시절이 없으면 시절이 시절이 없어서 시절이 시절이 없기 때문에 시절이 겨스트로서 신고 싶어요 그럼 오늘 제가 겨스트로서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처럼 들려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슨테의 피아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어떤 게스트를 원하시는지 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타 군처럼 약간 엉뚱하고 어릴 때 굉장히 부끄러움 많이 타고 그런 얄쌍한 친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피아노는 아닙니다 삭카센슈데스 삭카센슈데 알코다 마치 타노시미 감사합니다 마다 네 다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